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. 직장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 제목입니다.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사의 제목입니다.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일할 때의 주요 이슈로도 언제나 그 돈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봉급을 얼마에 받느냐 그리고 그 직장에 얼만큼 근무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 조직의 문화와 가치 또 이제 그 조직의 리더십이 어떤가 이 조직에서 내가 일할 때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게 사실은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학자들은 특히 놀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250년도 더 된 더 그 전이네요.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모롤 그 센티멘트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거기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유명했었던 것 있잖아요. 20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니 7만 5천 달러 이상을 1년에 번다면 그때까지는 돈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그 이상은 별 만족을 주지 못한다. 저는 요즘은 이것보다는 돈의 가치가 조금 높아져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렇잖아요. 이것은 또 공통적인 이슈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2014년도에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쭉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눴대요. 제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4만 달러 미만 그리고 제일 많이 버는 그룹은 12만 달러 이상 해서 조사를 했더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돈보다는 생각을 하더라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.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는 일하는 거하고 또 내 개인 생활과의 균형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요.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더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그 조직에서 뭔가 그 성과가 좋은 사람이고 성과가 좋은 사람은 노는 것보다 일하는 거 재밌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.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레저타임을 기꺼이 포기하는 이런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나오네요. 아니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.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돈 많은 사람들 배부른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딱 나왔어요. 돈이 언제나 모든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만족도 척도의 넘버원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. 더군다나 처음에 이제 직장을 옮길 때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죠. 얼만큼을 받지 연봉을 이게 뭐 화려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 친구랑 같이 밥 먹을 때 친구가 나보다 가난하면 밥도 막 기꺼이 살 수 있고 누구 뭐 결혼식 한다고 하면 돈도 좀 많이 내고 싶고 그런 건 있잖아요. 해서 그런 연봉을 포함한 보상과 베네피시 일자리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나 점차적으로 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 킵하고 싶을 때는 돈 많이 주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. 회사의 이미지가 좋은가 나쁜가도 차량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보도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의 업샷이라는 일반 메인스트리트에서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여자의 경우는 여자로 산다는 게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. 완전히 그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공화당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. 그래서 그 페리 언뎀이라는 좀 당파성이 없는 이런 리서치 기구에서 1300명을 대상으로 12월 달에 조사한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여론조사 센터와 함께 조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 아직까지 미국에서 82%의 여자들은 남녀차별이 있어요.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41%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대우를 받았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과 생각이 좀 다르네요. 대부분의 남자들은 특히 공화당 남자들은 별로 차별이 없다거나 공화당 남자들은 요즘 미국이요.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더 좋은 세상이에요.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라틴어가 더 라틴어 여자가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슬림 여자가 더 살기가 좋죠.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요. 공화당의 남자들은 반이 조금 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죠. 미국의 경우는 남자가 더 살기 좋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41%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81살에 펜실베니아에서 은퇴한 경찰국장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이에요. 민주당인데도 더널 트럼프 당선자에게 투표를 한 사람인데 여자가 사는 게 훨씬 좋죠. 백인 남자들이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? 여자가 존중받는 세상이에요. 동등을 넘어서 여자에게 미국이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면 도대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남자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존중받아야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이상 미국에서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?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정치 모든 것에서 남녀가 평등해야지 됩니다.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3% 그러면 왜 특히 이제 공화당의 많은 남자들은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? 동등하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. 그 개념이라는 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동등 어떤 사람은 여자니까 더 모성애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또 이제 여성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또 파워 기회 낙태 피임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요. 여자들은 남자들이 설령 살기 좋은 세상이지 여자들이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한대요. 왜냐하면 여자로서 살아보지 않으면 직장에서라든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이 있는가를 뭐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경험을 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.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또 다른 83살의 한 여성 팩 쉐리라는 여성 공화당이고 트럼프 당선자에게 투표를 한 여성입니다. 이분이 얘기하시기를요. 저 어렸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해도 돈을 더 적게 받고 그랬는데요. 트럼프 당선자 그렇지만 딸 이반카 트럼프를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딸이 여자에게 좋은 정책을 지금 공화당 차기 행정부에서 만들어주는데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. 어쨌든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여권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9%밖에 되지 않았답니다. 잠시 뒤에는요.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일이 있네요.